어? 우와아 헉? 뭐야아 고마아 자고 일어나면 좋겠다 좋아! 너 어디? 티비 네티게 야 오늘 근데 만져봐서 갑자기 캠핑이에요? 근데 얘들아 얘들아 이 오빠 누구야? 모르는 오빠 모르는 오빠 우진이 오빠요 여기 캠핑장 가서 만났어요? 네 7살이에요 되게 잘생겼다 근데 5살이에요 동생 어우 따뜻해 따뜻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네 와 뭐야 지금 동생 춥다고 하니까 벗어준 거야? 네 썸 타는 거야? 네 옆에 친동생 아니야? 닭꼬치 닭꼬치 좋아하는데 오우 닭꼬치 갖다주는 거야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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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자 뭐야 깜짝하는 거야? 오빠가 이렇게만 뚫으면 마법으로 그래? 지금 뒤에서 친동생이 질투하고 있잖아 지금 질투하나요? 야 아 뭐 먹어? 마시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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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에 구워먹는 거예요? 나무젓가락에 구워져 생일잔치 맛있어? 와 맛있으면 우리 구워먹네 네 구워먹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타 탔다 저건 못먹는다 이제 저건 못먹고 애들아 구워먹을 때 조심히 구워먹어야 된다 역시 나 잘 구웠어 수완스에 잘 양보하는 착한 오빠 이치민 이치민 수완이 이치민이 얼마나 많았네 오 딱 좋아 우와 아빠 나 배고파요 배고프다 아까 내가 밥을 별로 안 먹으니까 배고프지 출출해 출출해? 컵라면 넣었데 저기 컵라면 먹을까? 그러네 근데 그 오빠랑 같이 먹자 그 오빠 누구 오빠 아까 사만 전부 입고 있는 오예 너 그 오빠 좋아하지 어 아빠 근데 그 하랑이 언니가 그 오빠 몇 살이 오버하는데 나 몇 살이 하고 나 몇 살이 하고 이번 날 몇 살이 하고 했는데 결혼해 결혼했어 뭐야 뭐야 이거 좀 질투나는데 그지 나도 질투나 질투나 그 오빠 그 오빠한테 컵라면 좋아할까? 이거 오빠한테 줄거에요 어? 이거 오빠한테 줄거에요 오빠한테 주려고 가져온거야? 아빠를 안 주고 이 자식이 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아니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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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너 오빠랑 동생이 찾아왔어 괜찮니? 어휴 죽지 말게 어휴 어휴 죽지 말게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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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내놔 반 내놔 네가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자 여러분 자 삼촌이 이렇게 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빠는 육개장을 좋아한다고 해서 육개장을 사왔구요 제가 제가 1인 것 개장이에요 그 다음에 뚜지는 안 매운 라면 그 다음에 우리 동생도 5살인데 육개장을 먹을 줄 알아요? 네 그 다음에 우리 뚜아는 떡을 좋아하니까 떡라면 좋아요? 네 좋아요 라면물을 이제 끓기를 기다릴 때 삼촌이 특별히 저희들에게 마술을 한 가지 보여주겠어요 네 네 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천천히 해주셔야 할까요? 자 보세요 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요? 네 자 자 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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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? 어 신기해요 신기해요? 신기해? 뚜지 신기해 안 신기해? 네? 너 너무 많이 봐서 뭐 신기해 안 신기해? 안 신기해 신기해 좋아 이거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마술이야 자 먹어볼게 시야 안 먹어 시야 시야 으악 이 영상은 떡볶을 먹어야 맛있어 맛있어? 응 아 밤에 온 거 더 좋아하는 거 캠핑에 입힌 날 날이 밝았어요 네 잘 잤다요? 네 쓰지 네? 누진이 오빠 어디 갔어? 집에 갔어 근데 이따 온대 이따 온대 이따 온대? 여기서 오빠 기다리는 거야? 밖에서? 응 언제 올 줄 알고 우리 가야되는데? 응 어?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늦게 기다리는 거야 뭐야? 오빠다 어? 쟤 온 거야? 진짜? 이거 온다고 했잖아 후진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여기서 얘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려? 응 진짜? 거짓말 우리 편지 써왔어 무겸이가 트럭트리 주고 싶다고 헉? 편지 써왔대 일로 와봐 읽어보자 헉? 뭐야? 응 지금 쟤 둘이 그려준 거야? 이거다 아닌데 너 뭐야? 이거 또 한가? 또하게 고마워 뭐야 그게? 군밤 어? 군밤이에요 쟤가 밤 구워온 거야? 아니 이분도 둘이 구워준 거야 아 그랬어? 근데 트럭이 안 맞고 오빠를 주는 거야? 응 왜? 왜? 응 왜 이렇게? 자 얘들아 네 자 우리 이제 가야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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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인사해 가게 싫다 응 인사해 가게 인사해 인사해 뭘 싫게 뭘 싫어 막 인사해 가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? 가기 싫어 가자 빨리 우리 가기 싫어 하지마 가자 빨리 우리 가기 싫어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애지 아쉬워? 오빠 다시 안녕해줘 오빠 다시 안녕해줘 오빠 다시 안녕해줘 응 응 내려왔어 무궁아 응 무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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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궁아 씨 프라임 확인 desde 구조 Verd emotions há igi 니 깜ocar 찻 CD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